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것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첫 손으로 꼽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동안 세계적인 심리학자들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끝까지 간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말 재밌죠?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많고 상처 주는 것도 많지만 정말 우리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봅니다. 화이팅!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꿈과 희망 모름지기 하루를 살더라도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괴로운 인생은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사는 것이 오늘이 어제 같고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 뻔하다면 이만큼 지루한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게 고되고 초라하고 험한 일을 하고 있어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힘이 솟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죠. 왜냐? 하루하루 성장해서 끝내는 변화된 다른 인생을 살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이 거창하고 원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날이 기대되고 설레여서 일찍 눈이 떠지고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죠.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호기심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것에 심드렁해지고 굳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도 귀찮아지기도 하죠. 하지만 호기심은 뇌를 젊게 유지하고 우리들의 눈동자에서 총기를 간직해주는 묘약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노력하면 막연함과 의구심에서 오는 불안감도 줄어들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되어 행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호기심을 간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인생은 탐험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탐험가에게는 도전정신과 활력이 있습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세 번째, 재산 이쯤에서 돈이나 재산 얘기가 좀 나와줘야 영상 내용이 현실적이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책으로 영상으로 만난 심리학자들은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헛되고 헛된 것이 돈을 집착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죠. 사는 날까지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자식들로부터 꽂아놓은 보르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을 끝까지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산까지 싹싹 내놓으라는 자식들의 성화와 달콤한 유혹, 잔혹한 협박을 마주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마음 굳게 잡수셔야 합니다. 재산을 내주게 되면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런 면에서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끝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되 떠난 이유를 준비해서 사전 유언장을 통해 자식들 간의 분란이 없도록 공평하게 나눠줄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네 번째,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를 해친 나쁜 놈들을 향해 품고 있는 원망, 증오, 그리고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으로도 응징할 수 없는 놈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이고 냉서적이고 가시도친 말들을 해대는 그 모든 놈들을 마음에 담아두면 정작 지옥에 살게 되는 것은 자신 뿐입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 나쁜 놈들이 갑자기 예뻐져서 원망, 증오, 복수심을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더 나아가 복수심까지 품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복수심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 복수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라 죽을 정도로 괴롭다니까요. 그 나쁜 놈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고 증오와 복수심을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편히 잠들 수 있어요.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다섯 번째, 평정심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걱정과 불안이 인생을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걱정하는 불안증을 안고 사는 것만큼 헛되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폭언을 퍼붓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다혈질이다거나 성격이 급하다 하는 짧은 말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를 만나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평정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정서를 지니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도 다독여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여섯 번째, 일 청춘을 보낸 주된 직장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든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든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든지 하여간 어떤 이유로서도 무조건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자원봉사를 통해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귀한 마음이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이에 반해서 어떤 한 작가는 절대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는 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 그러니 땀과 노력, 시간을 들여 얻은 전문성을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그냥 공짜로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어떠한 성취감도 주지 못하고 발전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에너지와 열정이 다 소진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도 그리 쉽지 않아진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취감을 얻으려면 돈을 받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싶다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해주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더 나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 그 작가의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는 마지막 날까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 일곱 번째, 긍정성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둡고 칙칙한 골방을 나와 햇변 내리쬐는 찬란한 곳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자수에서 광명 찾자 뭐 그렇게 광명 속에서 사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정글 같은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우리들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말도 예쁘게 하고 표정도 밝고 항상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니 곱지 않을래야 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니 주위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죠. 사는 마지막 날까지 사는 것답게 살려면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꿈과 희망이고 호기심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평정심, 긍정성, 그리고 재산과 일입니다. 압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영상의 한계 때문에 빼먹은 것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 더 마지막에 넣자면 그건 바로 운동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운동하는 습관까지 더하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생각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이 사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고 복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